악마는 그림에서 나오는 것만큼 겁지 않아 돌아갈래! 디저스 사이 나이트헤드야, 나이트헤드! 진짜 신부 맞아요? 아, 전 보시다시피 하느님의 종입니다! 내려온다고 욕 봤습니다! 웰컴 투 부산! 너는 진학교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지? 호가 넘어간다 호가 안 돼 이 무슨 소린지 알아? 영혼 87기 돌아가는 소리? 아니야, 돼! 이 작전 분명히 된다니까!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? 못 가! 지금 가! 빨리 가! 그만해! 가자! 모든 암마들에게 알려줘야죠 어딘가 분명히 하느님이 있다는 사실을요 못 가! 여기까지! 안녕하세요! 태브에 never